전국 노래기실 경기도 용인시청에 자리하고 있는 김태성 노래실을 찾아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네. 네. 이 분위기 계속 저희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문을 활짝 내놓으시고 우리 가수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구성진 목소리로 멋진 노래를 들려주는 진국이 씨. 여자의 마음. 네. 여러분 진국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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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음 다 만들어낼 필요 없어 이해가 아닌 역사람 말 잊을만 하면 찾아보는 그리운 사랑 때문에 미워하면서 놓지 못하는 서글픈 여자의 사랑 이의 뜻한 문마을이 맘은 나의 처로와 하늘아 구름아 이의 맘을 전해주려마 oline- soll 시나러 미 wash elaps 조금만 curash inform하여 Algorithia 놀아 그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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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 다른 역사람마이